소중한 사랑 더 이상 아파하지마 언제나 웃기만 해줄게 오뚜기 정규리TV 정규리의 락앤트론 라이브 시즌2 준비가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이제 마무리가 돼서 9월 30일, 9월 30일 날 재오픈, 재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 주시고요. 그날의 첫 게스트 손님 정다한 가수님을 모시고 또 정말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어허야 무등산으로 3, 4방송, 공영방송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보고 가시는 우리 정다한 가수님 오시면 많은 응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그날 최고의 방송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만나요. 많이 들어오세요. 베컨 한 번에 한 번에 못담씨 날랐어 한 번은 이 세상 어째에 났어 내 향기 너무 크기와 오늘도 나이 맞춤 가네 감사합니다. 먹는 Stewart 당연히 두 jorntı 할 수 있는 possibilities 너희는 difficult to wash 네 WILL 하지만 еюсь, mensen은 제가 chilδ venidos